2020년 2020년 5월 20일 시작!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흉가에요 흉가 자 여기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 어떤 목이 끊어진 목이 돌아간 인형이 멜로디 소리를 내면서 목을 움직였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유튜브에 현재 없어요 업로드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기함 같은게 뚜껑이 갑자기 열리기도 하고 어떤 기이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이콜이가 빠꾸려 했던 그 레전드 장소입니다 4월 2일 날 왔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 넘었죠 이미 두 달 가까이 돼가는데 꽤 오래됐어요 오늘 그것으로 왔으니까 한번 오늘도 레전드가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십니까? 다가... 저 다시 왔... 저거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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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계십니까? 누구..? 누구세요? 헤헷 와..냄새..뭔냄새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뭔 냄새죠? 여러분들 이거 뭔.. 아..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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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분명히 말했어.. 아무것도 하지마.. 부탁이니까 아무것도 하지마..제발.. 아..냄새 미쳐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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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냄새 미쳐버렸네.. 와..냄새.. 어우.. 아.. ba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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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이거 이게 뭐야? 한 번 확인하고 한 번 차고 도망 잠깐만 잠깐만.. 자, 우리 바로 합시다 깜짝이야.. 나 봐, 나 봐, 나 봐! 너희들이 뭘 알아?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너희들이 개맛을 아냐고.. 깜짝이야.. 끄다! 좋아요! 알람쇄짱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